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되긴... 너 구하러 왔지 너 괜찮아? 나? 망하겠지 근데 왜... 몰라... 미쳤어? 말이 돼? 이 판국에 도망치겠다고? 그거 도와줬다가 또 엮이면 민숙이가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난 어떡해 채송아 연쇄살인 안 끝나면 나도 계속 엮일 수밖에 없어 안돼 난 절대 찬성 못해 할머니가 우천이한테 보내겠대 미도가 그러고 싶다 그랬어 널 위해서 그거 아냐? 난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본 적이 없어 나보다 잘난 애들 보면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알랑 될 줄이나 알지 막상 친구랍시고 옆에 둬도 진심으로 위해 본 적 없어 암튼 내가 그렇게 꼬였거든? 근데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는 왜 이러는지 나도 네가 처음 만난 친구야 나도 네가 처음 만난 친구야 나도 네가 처음 만난 친구야 왜 이러는지 모르게 해야 돼 네